오늘은 지프 버전 MP1 SET-550 ASP2K 인데 50 인데 ASP2K가 지프 버전인데 별로 의미가 없어 자 이거 좀 비춰 땅거 붙이지마 이것만 이렇게 붙여줘 수전증 있냐노? 앉아서 해 이 새끼야 자 보자 네비 형님은 또 훌륭한 살면서 또 이렇게 또 좀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5, 6, 7,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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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6, 5, 4, 3, 2, 2, 3, 4, 5, 6, 7, 8, 8 8로 쓰면 망가지니까 7, 8, 잔액보조감내 선적입니다 이걸 5초 누르면 잔액보조감내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후 사용하십시오 이걸 또 5초 누르면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 유무 확인해 주는 거고 카드구녁이 여기입니다 넵 조용히 하라니까 자 여기 내 지방 분해해 주는 거야 여기 이제 카드 꽂고 충전 좀 한 시간 동안 충전하고 나는 네비 형님은 항상 언박싱 좋아하니까 여기는 거치대 들어가고 명품가방 느낌 나네 그치? 명품가방 느낌 나네 그치? 카드 들어갈 수 있게 그치? 8 8 8 8 7 6 5 6 7 8 7 6 5 5점 5 5 5 5 5 5 5 5 6 6 5 7 9 10 10 11 11 13